전남 여수시가 시민과 함께 미래 100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호봉 여수시장이 지난달 30일 여수 현암도서관에서 여수 새로운 100년을 열다를 주제로 시민과 함께 여수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권호봉 시장과 온오프라인 시민 패널 100여 명이 꾸민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30명으로 최소화하는 대신 온라인 생중계로 시민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권 시장은 내년은 지금까지 거둔 성과들이 최종 결실을 내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며 여수 개항 100년, 2026 여수 세계선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새로운 여수 100년의 미래를 활짝 열어나가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내년을 통해 시민과 함께 새로운 여수 있습니다. 아멘